오늘은 버츄어를 끄고 셀친이랑 발로란트 야무지게 하다 가겠습니다 오늘은 꼭 초월자 3을 찍을 수 있길 야 응? 아 어제 어제 초월자 0점이었잖아 새벽에 솔큐를 3판을 돌렸어 지금 41점인가 올려놨거든 3판 다 이겨서 오늘 초월자 3 다야 되는 거야 비낭질일 거 같은데? 그 말 좀 많이 한 거 알지? 내 전적을 보다시피 깔쌈하거든 전적? 일단 키고 있는 중이긴 해 근데 네 전적은 내 알바가 아니긴 해 벌써부터 힘이 빠지게 하네 오늘의 나 좀 심상치 않아? 오케이 근데 진짜 매번 느끼는 건데 듀오 투엔트리는 좀 양심이 뒤졌긴 해 어쩔 수 없긴 해 이렇게 이기려면 오늘은 제발 초월자 3 가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믿어도 되냐고요? 오늘이요? 첫판이긴 해요 튕기긴 했거든요 일단 게임 들어오자마자 시발 어 야 응? 몇 초 남음? 32초 오 진짜 튕겼네 시발 못해 못 들어갈 거 같은데? 아 첫판부터 쎄하노 어? 야 좋았다 야 우리집 난리 났다 지금 물음패 치고 튕겼다고 말을 좀 해줘 게임 켜자마자 튕기는 건 좀 에반데요? 시작함? 어 시작 안 오면 다시 하기 암 아 에바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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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가현중 하나 컷 나이스 둘 컷 이 새끼 개부라 같은데 아 진짜 둘 컷 이 새끼 개부라 같은데 세명 컷 응 지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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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다 2대2 개소리 하지 마라 아 진짜 2대2라고 아 진짜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라니깐 니 씨발 니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어 뭐야 2대2라니까 뭐야 왜 2대2야 내가 말했잖아 세명 컷 가자 가자 소리 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잘 죽을래 오메닝 서라지 아 보여줄게 잘 봐라 네 대박이네 이러면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큰 거 안 바래 하나만 너무 큰데 1대3 너무 컸어 아 이거 튕겨가지고 아 아 원래 이긴 건데 아까 020은 좀 할 말이 없긴 해 큰 거 안 바래 하나만 너무 커 1대4면 나이스 30초 남았습니다 어어어 어어어 사망 3 2 1 얍 아 느낌 없는데 너무 야 이 개 저 나이스샷이라고요 저 0킬 했는데요 방금 몰라 사지마 나이스샷 나이스샷 사장님 나이스샷 아 200원이 없다 요청해 요청 니가 사야지 제가 사줬어 니가 사야지 요청만 해 그냥 요청만 했잖아 요청만 하라고 아 했잖아 사빈단 적은 없어 미친홀이에요 아 나 어제 새벽에 고스트로 브리즈에서 에이스에 있는데 오늘은 왜 이러노 원래 니 실력이 닥쳐 아니 미친 아 아니 니 엔트리 하지마 왜 맞긴 해 그러면 내가 내가 오늘은 엔트리 말고 인포를 해줄게 근데 이 새끼 인포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 인포 많이 했다 난 본 적이 없어 1항 할 땐 안 했으니까 그렇지 하하하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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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몇 달 전 실력 어디 갔냐고요 4일 동안 다졸한 지도 안 했고 아아 오케이 내 정신 차릴게 이제 오케이 애초에 첫 판이잖아 나도 첫 판이야 개소리야 내 아까 전에 니한테 전화 걸었을 때 11대 8이라며 30분 쉬고 왔잖아 니 때문에 난 완전 첫 판이다 오늘 난 이게 완전 첫 판이다 나이스 나이스 하루 나가면 되죠 이거 차오없어 차오없어 있잖아 지질래 아 있잖아 아 지질래 없다메 아 아 지씨발 후라핑 에바다 아까 없었어 아깐 없었어 어디 숨었어 으악 으아아아 으으 Q.lerin一個 Bravo 와 포기했네 와 니 빼고 다 16K리나 그래도 너도 MVP야 나 다 16캐리다 우리팀 못한건 아니다 리드 좀 많은데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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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마간 있나보다 메인이었어요 메인 연마간 어 뭔 머리야 야 이거 뭔 조준점이냐? 이거 뭐냐? 야 이거 조준점 뭐야? 이걸 세이브해 너무 짧은데? 이리로 오네 흠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트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후 내 힘은 무 13 대 0 해야되는데 아 12 대 1 됐다 불편하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화이트 공격팀 승리 엠베이 됐다선대 이미 개망했고 난 이미 망했어 하나 없는거 부터가 어? MVP인데? 어 왜 내가 MVP 왜 내 4킬 차이가 나는데 왜 내가 MVP가 아니노? 야 4킬 차이가 나는데 내가 MVP가 아니노? 아니 왜지? 쓸데없는 킬이네 개빡치네 나 한판하면 승급이긴함 야이 개 잘거라 경주 2번 레이라 겟 믿어 없어 와 개 잘 쏘는데? 아 뭐가 이렇지 안 맞아 C 아 러쉬 가면 뭔가 질거 같은데 아 무조건 질거 같애 배트 나 왔어 연막 안 해 연막 안 해 연막 안 해 가지마 가지마 나 나이스 배트 위치 모른다 메인설이야 배트 몰라 30 30 메인 30 아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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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5 135 나이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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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됐어 됐어 형 진짜 캐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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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치 모른다 우리 아직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설치 완료 지치 몰라 아 이제 앞에 있네 아 뭐야 나 궁 썼는데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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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있어 야야야야 가지마 가지마 시간만 시간만 배벌 한 번 안 했다 왠지 아직 그대로 나이스 와아 공격팀 승리 와 2 대 10 했어 정신 나을 것 같애 와 아 정신 나을 것 같애 아 초월자 3 찍었다 아 정신 개나갈 것 같애 그냥 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만해 다음엔 짐 아 아 2 대 10에서 미친 16 대 14까지 아 2 대 10에서 미친 16 대 14까지 아 5 아 10 2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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